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취입니다.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? 여기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오픈하는 저의 연습실입니다. 자 앞으로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영상이 등장할 예정이고요. 제가 이 연습실에 대한 만들어지는 과정, 그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우선 오늘은 요즘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신인골룹이죠. 아이브의 일레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1절 기락 준비했고요. 세트 파트 1인 버전입니다.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네 여러분 오늘은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앉아주세요. 저처럼 다리 부르고 앉으셨으면 손을 이렇게 가져올게요. 오른쪽 위로 시선을 왼쪽 바라로 올리다가 1, 2, 3, 4, 8 열어준 포인트를 3, 4 주고 5, 4, 7, 8 7, 8 와서 1, 2, 8 가만히 1, 2, 3, 4 하면서 하고요. 5 하면서 벌리면서 시선을 뒤로 5, 6 하면서 쿵 가져오고 7, 8 엔 들어가라 1 에 잡을 거예요. 눈 약간 밑에 딱 잡아주세요.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엔 1까지 와서 2 하면서 가슴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. 1, 2, 3, 4, 5, 6, 7, 8 넘겼다가 그 다음에 1 하면서 시선도 같이 보내줬다가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천천히 이제 설명 1, 2 가슴이랑 같이 4, 5, 6 넘기고 착 보내주고 와서 바로 엔 착 자 그리고 3번 검은지 손가락으로 하나, 둘, 셋 각자 세그리듯이 해주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 온 다음에 세븐, 에이드 하면서 쿵 약간 몸이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다 같이 쿵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주세요. 세븐, 에이드 앤, 원 감아서 2 한 번씩 일어납니다. 다리 모아와서 돌아와서 짚고 5, 6 짚어주세요. 세븐, 에이드 앤, 하면서 올라갔다가 1, 2, 3, 4 2, 4, 에서가 줄게요. 2, 에 들고 4, 에서가 줍니다. 왼쪽 손은 손등 이쪽은 이렇게 눈빛 보내주신 다음에 얘를 접으면서 반대로 나눌 거예요. 이거 정말 포인트적인 안무죠? 자, 여기서 짠 까지 자, 우선 일어나서 한 안무부터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앉아서 연결해 볼게요. 5, 6, 7, 에이드 앤, 원 2, 3, 4 5, 6, 7 8, 앤, 원 올 거예요. 자, 내 가슴 가르치면서 8, 앤, 원 마지막에 넣어주세요. 팔꿈 쓸어주고 여기까지 자, 다시 한 번 1, 2, 3, 4 5 6 7 8 1, 2 3 4 5, 6 7 8 1, 2 3, 4 5, 6 7 8 1, 2 3 4 5, 6 7 8 1, 2, 3, 4, 5, 6, 7, 8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 온 다음에 넘어갈게요. 오른발 나가면서 바깥쪽으로 손 뻗어주시고 왼발 들어오면서 앞으로 팔을 뻗어주세요. 오른발 다시 오면서 감고 모았다가 쭉 포인트 손가락으로 골반 바꿔두면서 치고 뒤로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앞으로 다시 쭉 왔다가 치고 돌아와서 여기서 손이 허리랑 앞쪽으로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. 골반이 내려가면서 담아주고 치매 돌아와고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뻗어줄 거예요. 다시 한번 8, 1, 2, 3,4,5,6,7,8, 8, 1, 2, 3,4,5,6,7,8, 8, 8, 9, 10 엔 가져올게요 엔 할 때 오른발 앞으로 슥 오면서 주먹 모아주기 자 다시 한 번 에잇 엔 원 투 쓰리 포 파이프 시크 세븐 에잇 엔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 시크 세븐 에잇 엔 시크 세븐 에잇 엔 다리 모아오면서 오른발 앞으로 짚었다가 다리 모아오면서 손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올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펴주는 거예요 여기서 모아오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짠 짚어주고 넘겼다가 앞으로 넘기고 뒤로 끝까지 짚으면서 앞에 한 번 보여줬다가 셋 넷 넷 엔 하고 왼쪽 뼈 안 짚을게요 다리 모아주고 다시 한 번 시작 따다다다다단 찬 뒤로 찬 찬 빡 우 찬 찬 마지막 모으면서 찬 찬 해줄게요 카운트 세븐 에잇 엔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프 카운트 세븐 에잇 엔 빠진 다음에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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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건데 점점 낮추면서 멀어지고 뺨이랑 천이랑 멀어지면서 사용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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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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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에 정련들 땅기고 후 맞을거라 땅기고 마지막에 약간 업하면서 후까지 세븐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십 세븐 에잇 자 여기까지 자 이 다운드의 포인트 후렴기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원 투 쓰리 포 4 5 6 7 8 4 5 6 7 8 5 6 7 8 5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2 까지 왔어요. 그 다음에 손을 나눌게요. 처음에 2, 쳤어요.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면서 오른손 같이 다운하면서 팡팡 팡 하면서 훅 뒤로 제껴주면서 하나, 둘, 셋번 나올게요. 그 다음에 쿵 차면서 손 좀 붙이고 쿵 고개서 같이 팡팡 치고 돌려서 다 나와서 짠짠! 두 번 해주시고 업! 네 손 이때 입부를 가져갔다가 위부 약간 나아프는 그런 형상 한 것 같은데 에이 반반에 원을 기다렸다가 투 앤 쓰리 포 이차으로 감아서 짠짠! 세븐 앤 이 상태에서 돌보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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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짠짠! 올라다가 힘들고 두 번 하나, 둘, 둘, 두 번 갔다가 쿵쿵하고 박수 포인트 한번 줄게요 다시 짠짠! 쌍어 꼭 하나 찬찬 하나 쿵쿵 왔다가 왼발 되면서 돌리고 밀고 돌리고 밀고 손 믹시 잘 보세요. 시작! 돌리고 밀고 앞으로 살짝 손가락으로 푹 쳐주세요. 여기까지 세븐 에잇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 쓱 앤 세븐 원 투 앤 쓰리 앤 파이 십 세븐 에잇 이 상태에서 쿵쿵쿵 쿵쿵 쿵쿵 하면서 오는 발의 진미는 기준으로 뒷발을 들고 들고 손이 하나 둘 하나 둘 Oh my body 하나 둘 셋 해줄 건데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짚으면서 쭉 올라와요 마지막으로 짚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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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시작 Oh my Oh my God 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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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후 들었다가 Oh my Oh my God 짠짠 들었다가 하나 바로 오른쪽 발을 뒤로 넘으면서 돌아갈 거예요 둘 셋 넷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계단잡게 한 번 가줄게요 짠짠 원 파이브 스틱 두 번 앞으로 갔다가 셋 다시 다리를 올려서 잘 잡고 앙 하는 포인트 앙 준 다음에 내리고 감아요 쿵 까지 감고 쿵 쳐주면 끝납니다 감정이 되게 빨리 끝나는 게 있죠 다시 한 번 땀 땀아서 감아주고 땀여서 빰 빰 앙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앙 땀 둘 다 같이 그러면 끝이네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 번 카운트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에이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브 식 앙 세븐 앙 원 투 앙 쓰리 포 앙 파이브 앙 식 앙 세븐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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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? 처음부터 1절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? 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절히 주시고요 처음에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앙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앙 원 투 쓰리 포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5 6 7 8 1 2 3 4 5 6 7 8 1 2 2 3 4 8 5 6 7 8 1 2 2 3 4 5 6 7 8 1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1 까지 자 조금 어려우시다면 앞쪽으로 계실 때 촬영하는 부분부터 다시 보세요. 파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생각보다 안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. 멤버들 얼굴이 다했나? 네, 1절 저랑 같이 한번 빠르게 배워봤고요. 여러분들 반복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제 연습실에도 다시 많이 가져주시고요. 자, 그럼 저랑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